지하차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한 부부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도로에 물이 빠르게 차오를 때는 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제 보셨던 그 블랙박스 영상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도 옆에서 흙탕물이 쏟아지자 차들이 비상등을 켭니다. 잠시 망설이던 블랙박스 차량. 결국 뒤따라 들어갑니다. 침수 징후가 나타난 데다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진입 금지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하차도 중간 부분에서 후진을 시작하는 차량들. 바퀴가 절반가량 잠긴 상황에서는 속도가 나지 않고. 방향 제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힘이 틀어지고 있어요. 완전 침수 직전에 다급한 순간 생존자 부부는 창문을 열어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침수가 시작되면 수압 탓에 문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또 시동이 꺼져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탈출에 대비해 미리 창문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깨야 하는데 도구가 없다면 이렇게 목받친대를 뽑아 금속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차가 잘 움직이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탈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김형래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